아기의 길을 저녁에 2사에서 15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기는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아기는 그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길 그리고 또 뭐예요? 불이한 그 생각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린 자꾸 내가 그 나쁜 짓을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꾸 이러고 있지만 그 나쁜 짓을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뭐예요? 내가 가고 있던 길 이 잘못된 길 조건적 사랑의 길 불이한 생각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저녁에 우리가 불의이라는 것 옳지 않은 것은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아오라. 유턴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씀의 내 생각과 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생각과 너희 생각 너희 생각은 바로 조건적인 사랑의 생각과 다르며 내가 가는 길과 너희가 가는 길이 뭐예요?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은 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엄청 다르구나. 우리는 나는 내 생각에는 의로운 생각이다. 옳은 생각이다 하고 한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옳지 않은 것 불이한 것이구나 를 깨닫고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은 드디어 그 성령이 넣어주시는 그 생각에 여러분이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내 파와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가 돼? 그때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진, 선, 미가 들어왔을 때 야,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 생체 전자파의 그 파동이 내 유전자를 진동시킬 때 아, 전혀 새로운 느낌 그 행복감 기쁨 그 평화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다시 비 그랬죠? 비는 뭐라고요? 성령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이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한다는 말은 내 세포를 내 유전자를 적셔서 드디어 뭐예요? 생명이 웅트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말씀 그 말씀도 그 말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자니 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말씀 속에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혹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참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감성적인 책입니다. 성경이란 게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감성 속에 깊은 진리 즉 이론이 들어있지만 이 표현은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외갓집이 과수원을 하는데 사과가 생긴 모양이 다 달라요. 그거를 사과 개짝에 넣는데 서로 이렇게 부딪히니까 겨 있죠? 겨 속에 넣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새는 스타일로폼으로 다 되어있지만 그래서 그게 굉장히 비능률적 아닙니까? 그렇죠? 혼자서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이 사과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딱딱딱 만들면 딱딱 끼워 맞추면 그렇죠? 이렇게 서로 치지도 않고 겨도 필요 없을 텐데 어떻게 전부 다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서 이게 무슨 이런 비능률성이냐 그랬더니 그 비능률성 능률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논리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감성이 더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성이 빠진 신앙은 논리만의 신학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 보세요.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입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오. 산들과 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여러분 이런 기분 한 번 느껴봤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지금부터 2개월 후가 될지 3개월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뉴스타트를 그동안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생명을 풍성하게 받고 기본 여건인 뉴스타트를 잘 해나가서 1년 후에 암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병원을 나설 때 일어날 일이에요. 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뭐예요?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같은 산이야. 같은 산이라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하시면 이야 그 이사야 55장 12절에 있는 말이 맞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했을 때 모든 것이 막 웃는 것 같아요. 산도 웃고 나무도 웃고 너무너무 이야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그 39년 동안 없다고 우겼던 하나님이 뭐예요? 있기는 있구나 할 때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체온입니다. 여러분 꼭 같은 거라도 내 뇌에 어느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날이었죠. 똑같은 파란 하늘이야. 그게 5분 전에만 해도 하늘이 파랬는데 1분 전에만 해도 하늘이 파랬는데 30초 전만 해도 파랬는데 5초 전만 해도 그 하늘이 분명히 파랬는데 노래져요 안 노래져요? 노래집니다. 왜? 언제 어떻게 노래져요? 어떻게 5초만에 노래져버려요? 진짜 내 눈에는 하늘이 녹아요. 그리고 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을 뜨고 그 파란 하늘을 보고 있는데도 그 하늘이 무슨 색이 돼버려요? 캄캄한 색 캄캄한 색 색깔이 뭐가 들어왔을 때 악령이 들어왔을 때 절망 갑자기 하늘이 노래져요 안 노래져요 왜 그럴까요? 저녁 노을 때는 노래집니다. 저녁 노을 때 노래진 하늘이 노래진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다 여러분 이런 과학적 현상과 우리가 체험하는 것과 다 같은 원리입니다. 왜 정오에는 12시 1시 2시 3시 에는 하늘이 크 크 하는데 왜 6시 7시 해가 서산에 칠 때는 하늘이 노랗고 벌겋고 그래요? 그게 하늘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죠. 하늘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죠. 왜 우리한테 노랗게 보여요? 색깔이라는 게 우리 눈이 감지하는 색깔은 빛의 파동입니다. 그 빛의 파동에 파장과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색깔이 달라요. 정오에는 파래요. 그 파란 색깔은 주파수가 제일 파란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란 색이라 보다 자색 그렇죠? 그래서 자외선은 자색보다 보라색보다 더 주파수가 빠른 에너지 주파수가 빠를수록 에너지는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에너지가 높을수록 우리 눈에는 파란 색깔로 보다. 그래서 여러분 용접할 때 보면 제일 센 열이 나올 때 주파수 에너지가 제일 강해요. 그럴 때 불이 어떻게 빠를수록 그러다가 치익 해서 불똥이 팍팍팍팍팍 튀고 올 때 불이 팍 그래요. 그러다가 완전히 꺼지는 않고 줄이면 노란불이 되고 제일 약한 불이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빨주 노 초 파난 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제일 에너지가 약해요. 그래서 하늘이 노랗게 보일 때보다 빨갛게 보이는 게 제일 마지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해가 진짜 지기 뭐예요? 진짜 어두워지기 직전에 빨갛게 되고 그 다음에 까맣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변함이 뭐예요? 없으나 우리 눈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차이가 나서 그래요. 그러면 정오하고 저녁 일곱시하고 에너지 차이가 왜 달라요? 정오에는 해가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가 뜰 때나 질 때는 뭐예요? 그 때가 가장 멀리 있어요. 우리가 해를 보기는 보는데 그래서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면 점점 해가 멀어지잖아. 그래서 반대편에 있으면 뭐예요? 깜깜하잖아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늘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거리가 태양과 내 눈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뭐예요? 떨어지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고 정오인데 태양은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암입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뭐예요? 눈앞에 노래 그 이유는 뭐예요? 꽃 같은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암 판정을 받기 전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의 양과 이 에너지를 막는 절망적인 소식 를 듣고 나서 그 에너지는 뭐예요? 내가 가진 에너지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나의 영적 에너지가 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 속에 전기 에너지가 떨어져요? 내 유전자들이 받는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느껴야 될 하늘이 노란색으로 밝게 그리고 빨갛다가 기절해서 깨보면 뭐예요? 내가 쓰러져 있어 그만큼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사실은 이게 다 영적인 뭐예요? 영향력 아래서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악령의 지배하에 있을 때 느낀 거 하고 성령의 지배하에 있을 때 보는 산하고 나무는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봄에 꽃이 피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다 뭐 하는 것 같다고요? 까꿍 까꿍 까꿍의 종류도 다 다릅니다 장미꽃 까꿍하고 벚꽃 까꿍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벚꽃은 어떤 까꿍이에요?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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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은요?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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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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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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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요 그 디자인도 그 꽃 모양 있죠? 꽃 모양 꽃의 색깔 꽃의 무늬 이런 게 다 유전자의 글자로 입력이 돼 있어요 그게 우연히 그렇게 생겨 먹은 게 아니야 그 DNA 글자로 그런 모양이 나오도록 딱 설계도가 걸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런 모양을 디자인한 걸 보면 하나님도 참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놈 이런 분이 아니라 아시겠죠 참 기억하십시오 2사에서 55장 12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왜 그렇게 기뻐졌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뭐요 완전히 다르구나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뭐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이런 이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잔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명령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잔나무가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땅이 황폐해지면 무슨 나무가 나요 가시나무 왜 그런 데서는 가시나무만 살 수 있어 그런데 풍성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 잔나무들이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잔나무가 많아요 가시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가시나무가 많은 사람을 까칠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말끝마다 상대방을 확확 찔러 그렇죠 감싸주는 게 아니고 찔러요 그래서 이사야서 아름답죠 이렇게 구약성경을 무섭다고 그러지만 구약성경을 자세히 들다보면 그 하나님의 정말 감성적인 섬세함이 나타나죠 이게 전부 이게 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거나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좀 응성한 것 같지만 본래 히브리 말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예요 그리고 시는 뭐도 있습니까 운율도 있잖아요 박자가 맞잖아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이게 박자가 탁 탁 탁 탁 그래서 이것을 곡을 만들어서 노래를 노래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시편이나 에스겔서나 이런 모든 이 선지서들이 다 이 노래로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표현할 수밖에 뭐예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만 표현하면 아름다움이 희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독일을 참 자주 댕겼는데 독일 가서 느끼는 게 뭐냐고 하면 이 사람 이 독일 사는 데 특징은 뭐예요 독일 사는 데 특징은 능률주의입니다 좀 모양이 덜 이뻐도 어떻게 해요 능률이 좋도록 만드는 거 집도 외부에서 볼 때 그 집 참 아름답다 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 그저 뭐예요 딱 튼튼하고 구조적으로 아주 유럽에 가면 그 사람들은 이 자연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히 독일 스위스 프랑스 다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집 짓는 땅을 최소 한도로 할애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다 한정돼 있고 각 개인 집 한 채 한 채마다 할애가 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아주 작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도 모여 성냥 까끗이 모여 탁탁탁탁탁탁탁 독일 가면 그게 심합니다 조금 좀 좀 지겨워요 근데 이제 파리 가면 봐요 하아 아름다워 그러니까 불란스 사람들은 독일 사람 영국 사람 볼 때 물어봐요 자식들은 말이야 아름다움을 몰라 그렇게 그리고 특히 뭐예요 미국 사람들은 뭘로 봐요 무식한 것들은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파리에는 지금 어떤 빌딩이 없어요 강남에 빌딩 같은 빌딩은 없잖아요 절대 지으면 안 돼 청수 제한이 있고 파리에는 그런 우리 파리에 그런 집 짓지 마라 그런 빌딩 짓지 말자 그래서 요새는 빌딩 짓자는 세력이 있고 지으면 안 된다는 세력이 치열하게 지금 투쟁하고 있대요 59장으로 5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주 이사회 소식 59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구원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너희들이 구원해달라는 요청을 내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해서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냐 내 기도는 안 들리시는 안 들리시는 모델다 이걸 보면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해서 너희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또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너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줬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너희들이 도무지 바치를 뭐예요 안고 있다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줬는데 왜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받지 않는 단어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연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희에게 뭐예요 구원을 다 줬는데 너희는 안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받고 있다는 말은 그렇죠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조건적인 조건적으로 회계를 해야 구원을 주신다 순종을 해야 구원을 주신다 개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준 것도 뭐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회계도 안 하는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구원을 주냐 그거는 옳지 뭐예요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에 도무지 안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순종으로 우리가 하는 회계로 그걸 해야만 하나님은 그제서야 구원을 주신다 그게 우리들의 생각에는 조건적인 사랑에 젖어있는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죠 그게 뭐가 틀렸어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잘못했다 그러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이 볼 때는 까칠 이라고 아시겠죠 잘못 딱 해야 용서를 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에 우리는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잘못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럼 잘못 했다는 건 뭘 잘못 했다고 하는 건데 그걸 알아야 구원 받기 전에는 잘못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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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하게 한번 해봐 그렇지 내가 지금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일단 받아야만 와 내가 하던 생각이 틀렸네 그래서 회개가 가능한 거죠 그전에는 맨날 뭐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했어요 제가 그때는 바빠가지고 그날 해피리며 겨울을 못 가게 됐습니다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회개 자체가 뭐 속에서 하는 회개예요 조건적 사람 속에서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개는 실제로 회개가 뭐요 아니다 그런 회개는 회개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뭐라고 불러야 된다 사과 사과 혹은 후회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사과는 왜 하는 거예요 덜 안 받으려고 사과하고 후회도 벌 안 받으려고 하는 거지 나의 조건적 사고 방식이 무조건적인 사고 방식으로 바뀐 것은 뭐예요 아니다 그게 안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용서를 아직도 받지를 구원을 받지를 뭐예요 안 왔다는 증거죠 그걸 잘 아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여러분이 알아들을 똥말똥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굉장히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조건적으로 세뇌를 당해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쉬운 얘기 그래서 이게 쉽게 보면 아주 쉬운 얘기 엄마가 4살짜리 딸이 있다 혹은 5살짜리 있다 엄마가 계속 주의도 주고 야단도 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혼을 내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딸은 엄마가 자기를 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오해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우리 어머니를 오해했듯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하고 딸하고 피크닉을 갔다 소풍을 나갔다 강가로 그런데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불어서 전북이 한 바다 그래서 엄마가 오늘은 강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알았지 네 그래서 엄마는 저기 나무 밑에 점심 차린다고 바쁜데 이 아이가 보니까 이쁜 물고기가 있어 들어가서 찾고 싶어 엄마를 돌아오니까 안 보고 있는 거 엄마 안 볼 때 들어가서 딱 하다가 미끄러져서 빠져서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봤어 엄마가 후닥닥 뛰어왔어 여러분 어느 엄마가 회개해 건져줄게 그럴 엄마는 없다는 거야 그게 성경의 가치 아시겠죠 일단 건져 내 뭐예요 낳아야지 그렇죠 엄마는 그 아이를 낳기 전에 그렇게 할 결심을 뭐예요 하고 낳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 인간들은 회개를 해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모른다 지금 대부분의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순종 노이로 제라고 그래요 순종이 안 된다 순종을 순종을 해야 구원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순종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순종을 할 때까지 뭐예요 구원을 안 주고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 구원을 너희들이 못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 이유는 뭐라고요 2절 2절 그 이유는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오직 그 이유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저 말을 제가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금방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사이를 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리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분리 시켰다 너희 죄악이 너희들과 나 사이를 분리시켰다 그 말은 죄악이 뭐예요 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나 너희는 내가 너희를 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므로 말 면야마 우리가 사이가 벌어졌다 나는 사이가 벌어지기가 싫은데 너희가 사이를 벌려서 나를 떠났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다는 말은 누구의 얼굴을 가리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어 그래서 너희가 기도를 해도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자꾸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맨날 사과만 하고 있고 그렇죠 맨날 후회만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여튼 이 성경은요 쉽게 얘기하는 게 최고더라고 그렇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일곱 살 때 6.25 사변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형편없었어요 그때 대구까지 내려왔죠 대구를 사수하라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올 때 거의 낙동강까지 그래서 온 피난민들이 부산에 그냥 바글바글 해가지고 잘 집도 없고 그냥 그때가 마침 여름이라서 다행인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곱 살 말이었는데 그때 제가 서울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서울 애들이 내려왔으니까 특히 서울 여자아이들 얘 이리 와봐 얘 신기해서 죽겠더라 그렇지 예쁘고 인형들 그때 우리는 코질질 흘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때 말로 토인들 이야 그때 부산에 피아노 있는 집도 없을 테니까 어떻게 천국에서 오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미군들이 확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더 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샤라 샤라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막 그러고 막 껌 씹어 가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껌을 꺼내놓고 주인검 오케이 그런다고 우리는 따라 주인검 오케이 주인검 오케이 그러면서 따라다 당겨 주머니에서 껌이 아주 막혔어 나는 주머니 그거 대박이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고 그런 시대를 제가 살아봤어 근데 이제 그때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때 그랬어 그때 아마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뭐예요 제일 못 사는 나라 그래서 팔았어요 그래서 두부 가게를 차려놓고 두부를 파시는데 그때 두부값을 받으면 조그만한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놓는데 삼촌이 바쁜 일이 생기면 저를 찾아요 찾아서 네가 두부를 좀 팔아라 그래서 삼촌이 저를 제일 믿었어 저를 제일 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부를 팔아 그런데 그때 삼촌이 장부를 해서 두부가 몇 모가 있느냐 이러신 분도 아닌 분이기 때문에 삼촌이 돌아오시기 전에 꼭 돈을 모여 그때 두부 한 모에 500원 이랬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200원 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두부 전부 팔은 돈이 한 8천원 9천원 되면 거기서 뭐예요 200원 300원 훔치는 거예요 주머니 놓고 시침이 딱 떼고 있으면 저는 그 삼촌이 참 좋아요 왜 저를 믿어주고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삼촌을 보면 삼촌이 용돈도 가끔 주고 그래서 참 좋은데 그 두부 판 돈을 훔치고 나면 삼촌이 갑자기 무서워죠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 죄가 삼촌의 얼굴을 뭐예요 가려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삼촌의 그 나를 사랑하는 얼굴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삼촌이 나보고 이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인상도 결국은 나의 뇌의 역사는 영의 작용으로 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이 그 사람이 그렇게 차갑게 보이도록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저 유경용 씨가 오늘 나갈게요 쌀쌀하게 돼 이런다고 유경용 씨한테 물어보면 그거 전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감정을 너무 뭐예요 신뢰하지 말라 아시겠죠 내 감정이 부정적이면 그거는 틀림없이 나의 내 악한 영이 뭐예요 역사하고 있음이 분명하지 자꾸 상대방 탓을 해버리면 기분 나빠요 유전자 꺼지고 화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저 사람이 나에게 쌀쌀하게 하죠 참 듣는 사람도 뭐예요 의의가 없죠 그건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러냐 마누라가 남편 지갑에서 돈 훔치고 나면 괜히 당신 요새 나보고 쌀쌀하게 대한다 그래 아시겠죠 그거 꼭 같아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영을 이기도록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정말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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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영화나 무슨 영국 영화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동양 영화에서는 한국 영화나 일본 영화나 중국 영화 이런 데서는 잘 안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무슨 장면이냐면 이 사람들은 공경에 처하면 꼭 뭐예요 야 우리 노래 부르자 이렇게 나와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노래 부르자 그게 뉴스타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려있다는 말은 공경에 처했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랬다면 뭐예요 노래 부르자 노래 부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악령 악한 영의 지배를 거부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노래 부른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박수 박수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악한 영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저항을 해야지 나는 안 끌려야겠다는 거야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삼촌이 와서 어 수고했지 많이 팔았냐 12모 팔았어요 어 그랬구나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삼촌이 500원짜리 동전 하나 줘 근데 그거 받는 것도 그렇죠 그거 받는 게 편하잖아 삼촌은 주는데 기쁘게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건적으로 이렇게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롭게 공짜로 준다 해도 받기가 뭐예요 어렵게 돼 있어 아주 간단한 원칙이야 성경이란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실은 어려운 게 뭐예요 아니야 당연한 이치야 그래서 이제 그 500원도 받아 그러면 그 500원을 딱 받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여러 번 해봐서 알아 그 500원을 딱 받는 순간에 200원 훔쳤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데도 안 해 그럼 두 가지 절을 뽑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가게에 가서 뭐 사 먹게 눈깔 사탕인데 눈깔 사탕 작은 거는 눈깔 사탕이 그러고 큰 게 있어 이런 거를 소눈깔 사탕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그 소눈깔 사탕 입에 하나 넣고 있으면 그때는 그게 천국이야 그때요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당분이 부족하잖아 그때 당분이 들어가면 눈깔 사탕이 들어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 볼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내 볼이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 달콤한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정말 그게 천국의 기분이었어 그런데 그 천국을 즐길 수가 없어 왜 못 즐길게 내가 참 나쁜 죄를 지었는데 나쁜 죄를 삼촌한테 지었는데 반드시 이 죄값을 뭐예요 죄값으로 내가 천벌을 받게 돼있다고 제가 믿었어요 그러니 달콤한 거는 좋은데 앞으로 벌 받을 생각을 하면 이게 마음이 행복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축구를 한다고 동네 축구 동네 아들 꼬마들인데 그때 공이 이만해 야구공만한 고무공이 있어요 그거 아주 축구공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골 넣을 찬스를 딱 잡아가지고 딱 찾는데 돌뿌리를 차가지고 넘어져서 보면 뭐예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그때 이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벌로부터 뭐예요 이제 벌 받았어 이 사단은 인간을 어릴 때부터도 그렇게 그렇게 지배하고 그런 걸로부터 해방이 됐다 얼마나 좋아요 그걸 자유라고 어릴 때 일곱 살 때도 다 말은 안 하지만 아이들이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도 듣고 있고 악령의 음성도 듣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음성을 안 듣기로 한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짓을 서슴치 않고 하는 애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각자 어린신로 돌아가보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꽤나 자주 뭐예요 들었던 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릎이 까져야 그때 마음의 평화를 찾아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 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라는 사실이 왜 하나님이 벌 주시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벌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벌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죄가 있으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예요 벌 주겠다 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죄를 짓고 나면 조건적 사랑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벌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안한 그 자체가 벌써 벌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벌 속에 있으면서 또 뭐 하나님이 벌 준다 안 준다 이건 웃기는 얘기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죄로부터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처하게 된 그 벌 속에 나를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건져내겠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나를 건져내는 일 구원하시는 일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벌 속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내 마음은 불안해 하나님이 벌 주겠지 했는데 사단이 나를 넘어뜨려가지고 무릎하고 깠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과연 하나님이 벌 주셨군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무릎에 까져서 피가 났으니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지를 뭐예요 안겠구나 그러면 이제 벌로부터 해방이 된다 이 사회가 그렇게 짜져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말 자체가 벌써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벌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구약성경 신약성경 특히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죄라는 말을 찾아서 히브리말 사전을 열어보면 죄의 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죄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벌이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벌을 받았다는 그것이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벌을 주신다고 조건적으로 생각하도록 사단에게 그동안 오래 속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를 벌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벌은 뭐예요 그게 죽음이야 사망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음을 자기가 죽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보장을 이미 딱 해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이 말은 전부다 너희 입술은 거짓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서로 말하고 있다 결국 너희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생명을 모르고 있다 그래야 항상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대가로 구원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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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